지윤 아빠 안보험 들어놨지? 응 근데 보장이 좀 아쉬워 또 들자니 좀 비싸고 자네 안보험 있나? 어휴 보험료가 좀 비싸야죠 큰 돈 드는 암이라고 보험료 비쌀 이유 있나요? AIG 큰 병이기는 보험 40세 남자 월 9,970원으로 암 진단 즉시 2천만 원 뇌졸중도 급성 심근경색도 각각 2천만 원씩 드립니다 080-5060-700 매년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